양파도 채썰어서 넣어줍니다. 먼저 깨끗이 씻은 애호박을 양 끝은 잘라내 버려주세요. 그리고 반가른 다음 1cm 두께로 반달 썰어주세요. 또 애호박만 너무 심심하니까 감칠맛을 더해줄 양파도 채썰어서 넣어줄게요. 그 다음 애호박과 양파에 소금과 후추 1꼬치씩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제 비닐랩을 씌운 다음에 포크로 몇 번 찔러서 구멍을 내주세요. 그리고 전자를 넣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다 좋아하는 식감이 다르더라구요. 저는 설탕한 식감을 좋아하는데 또 부드러운 식감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러니까 파가면서 조절해주세요. 이게 지금 5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살짝 쌀쾅하면서 부드러운 게 보이시죠? 이정도면 다 된 거예요. 근데 이보다 더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살짝 더 돌리셔도 좋아요. 그 다음 여기에 간을 더해줄 고춧가루와 간장 넣고 그리고 깔끔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현미식초도 살짝 넣고 또 매실청이 들어가면은 양파와 애호박이 없는 새콤달콤함이 있어서 좋더라구요. 그래서 살짝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양념이 빠지지 않는 다진 마늘도 넣고 이제 양념이 잘 묻도록 한번 뒤적여줄게요. 그리고 한번 섞은 다음에 한번 맛을 봐보세요. 이때 싱거우시면 소금이나 액젓 한두박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좀 더 칼칼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넣어주시면 되겠죠? 이제 마무리로 청양고추, 홍고추, 실패, 부슨깨, 참기름만 넣어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! 이렇게 완성된 애호박 무침은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식혀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차게 먹어도 맛있더라구요. 그러니 취향껏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도 전자렌지로 애호박 무침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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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